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순서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봉상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월봉인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제가 예전에 글어놨던 거 있죠? 글어놨던 거 글자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현대상선 포함해서 조선주들이 완전히 과거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거의 추세선, 그죠? 과거의 추세선을 여기서 한번 크게 이탈이 나왔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추세선을 하락저항선 있죠? 여기를 무조건 이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걸 좀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저항선 있죠? 저항선을 뚫고 나서 뭐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저가가, 저점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탈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여기서 뭐가 안 들어왔다? 매수물량이 안 들어왔어요. 매수물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물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봉 하나 큰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매직봉입니다. 매직봉. 매직봉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항선을 뚫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 몇 년 동안이냐면 추세선 이탈하고 나서 근 거의 한 21개월 동안 자, 21개월이니까 거의 한 34개월 동안, 그렇죠? 34개월. 34개월이면 1년에 12달이니까 거의 한 3년 동안, 3년 동안 굉장히 좀 박스권을 그렸다. 근데 하락 박스권.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 했다? 손절을 치는 겁니다. 현대 상승 완전히 망했다. 예를 들어서 H&M 주가는 안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다 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주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쓸 돈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봤을 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몇 천만 원 물려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손실을 보고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눈물을 머금고 전량을 다 매도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올라가 있어요, 또 주가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좀 잘 봤다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저가에서 주거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 좀 사주셔야 된다. 근데 그거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선의 길이가 완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선이 형성이 됐는데 자, 이 자리 있죠? 저항선 첫 번째,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저항선 돌파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성되었던 조금 완만하게 생긴 저항선 있죠?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매직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사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주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여러분들 다 봤을 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가가 지금 현재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항을 여기서 계속 줬습니다. 자, 저항을 주고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볼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을 돌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여기서 저점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매직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매직 구간. 그 다음에 또 매직 구간이 나오고 있다. 자, 매집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량을 다시 한번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갈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미리 사놓는 겁니다.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계속 털면서 저가 박스피를 그리고 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본격적인 기존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거래량이 늘면서 과거에 뭘 이탈하면? 과거에 저항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되겠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대 상성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올라갔고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분석을 할 때 자, 지금 주가가 여기서 계속 저점을 만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는데 제가 저번에 추천해 드릴 때 언제 추천해 드렸냐면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다시 한번 하단에, 그렇죠? 하단의 지지선을 이렇게 되돌렸을 때 그때 제가 이때는 전고점을 이탈하게 되면 많이 상승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과거에 뭐 했죠? 과거에 항상 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저항선, 그렇죠?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 저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줘야 돼요. 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지지선을 확인하시는데 지지선이 이렇게 가팔라지는지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팔라지기 전에 조금 완벽하게 조금 완곡한 그런 각도로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처음에는 많은 물량을 집어넣으시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략한 비중을 30%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조금 가팔라게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때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30%에 비해서 조금 줄여서 한 15% 정도 그래서 총 50% 정도 잡을 때는 3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0% 5% 이렇게 좀 조정을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이탈했을 때 그때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주워 담으실 수 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 상선이 오늘 조금 투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좀 은봉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좀 누를 겁니다. 밑으로 누를 거지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수를 조금 노려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이 얼마냐면 될까? 16,750원입니다. 16,750원.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되돌릴 것 같아요. 되돌리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주워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가에서.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